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함께했던 금빛 드로트 콘서트예요 두 번째 패밀리 콘서트인 금정 청년 희망 콘서트 감사와 사랑이 열립니다 5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금정문화에 간 금빛놀이올에서 열리는 금정 청년 콘서트 감사와 사랑 부산지역음악대학 교수님들과 음악학과 학생들이 뭉친 부산드림오케스트라와 금정구 소년소녀합창단의 감사와 사랑 화합의 무대 함께 하시죠 관람신청은 설명글에 링크를 타고 오시면 되고요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문화체험 활동 시간을 선물하는 석굴 우리 동네 공예방 상반기 교육이 5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비와 재료비가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 석굴 우리 동네 공예방은 한지공예, 매듭공예, 캘리그라피, 라탄공예, 비누와 양초공예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별 8명에서 10명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요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얼른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신청과 문의는 석굴문화예술촌으로 전화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금정구 대표축제 2023 금정산성축제를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 32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5월 25일 전야제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행사를 함께합니다 전야제는 온천천어울마당에서 진행되고요 본행사는 금성동 금정산성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성동 일원에서는 환경정비 등 투어 준비, 마을투어 관람객 안내, 운영보조, 투어 후 뒷정리 등의 활동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금정산성축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금정산성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뉴스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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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